주민한 association 무사히 못 쉬게 Week에 도착할 수 없는 곳 며칠게 여행 가방이라고 들고 온 거예요!!! 오늘 제가 모르겠는데 아.. 어딨어!! 맵화꽃이 피었었네 아... 너무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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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팀씩 주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의 없네. 또 소품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책이 예뻐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감상평을 썼어. 오늘은 파도가 높습니다. 집 도착. 집 도착. 나만 알지. 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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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es. 눈치. 눈치. 6시 37분 그럼 한 6시에 갈까? 좋아 좋아 안녕 뜯어버려 가방에 대체 몇 개 달고 다니려고 아니요 아 근데 브로콜리도 귀엽네 일단 양배추 좋아하니까 양배추 귀여워 사실 나 이거 봤는데 이걸 왜 사 했거든? 가차 없다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다고 스티커가 있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나 잡으면 안 되니? 손 안 씻어서 잡아봐요 포크로 한번 해봐 귀엽다 귀여워 망했어 딸기가 탈출했어 나겠지 범인은? 네가 들고 왔으니까 꼬부카 꼬부카 좋아요 쳐 놓으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딸기 집어먹어 정체도 모르고 입받아 잤다고 한다 예쁘다 맛있을 것 같아 빨리 먹자 스티커가 없을 것 같아 스티커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예쁘다 이거 예뻐 초록색 예쁘지? 나 그게 예쁜 것 같아 근데 노란색도 나 본 것 같아 이거 보자 여기 갑자기 갔어 근데 근데 칼로 달려야 될 것 같아 맛있다 저 또 와 맛있다 난 이거 이거랑 이거 얘들 맛있다 크니김이 엄청 맛있네 단단하고 오고초고 이거 크림 맛이 다 달라 그래서 신기해 음 음 크림 맛이 다 달라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애쓰 박대 나라가 좀 무서운데 여기 물이 핑크색이야 야 이쁘다 여기 아 이렇게 이쁜데였어? 코카콜라 tipping 메뉴 소속 와사과 시간내 시간내 바로 구워드리는게lim 순대 1사이즈 1마리가 15,000원 이고요 우리 아들 모형이에요 비교를 해보겠어 저번에 먹은 오징어순대하고 문 닫아서 어쩔 수 없었지만 나한테 반겨요 대차기 싫다할 것 같아 잘 맞춰 괜찮네 왜 이렇게 안맞는 것 같아 진로의 진료가 안맞는 것 같아 조금 뒤틀어 봐봐 신나물 입술 계속 흘러 이 정도는 양만한데 아까는 아예 안 터졌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장어의 집 맞으면 밀떡을 잘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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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터져 여기 아니면 이 둘 중에 한번 골라가줘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산거 이거 산거 있긴 한데 왜 안 터져 왜 안 터져 이제 2차 시작 볼게 아 잠깐만 이거 사진 찍어야지 뭐래 하나만 우선 볼까 여기 근데 약간 구성이 좋은 것 같아 전복이랑 오징어랑 나 오징어 줘 아 소멸이 있구나 치즈퐁 아 충만하다 여기다가 그래서 물 많이 줬나보다 여기다 넣어놓을까 먹읍시다 맛있겠다 크리스마스인가 계속 음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네 맛있다 음 음 다대기를 다 풀어 다대기를 다 풀어 뭔데? 불러야? 이거 부었으면 좋겠다 지금 왜 이렇게 안 뜨겁지? 원래 보글보글 나와야 되는데 맘에 밥이 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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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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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먹어? 블레베리 샤븐 먹어볼까? 이거 먹으면 내 입술이 걸어쓰 될 것 같은데? 고맙고맙 고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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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파인애플 모시 발언하는 사람들 나와 파인애플 모시 발언하는 사람들 나와 너네는 뭐야? 칠리랑 치즈가 미쳤다 치즈 폭포야 치즈 폭포야 치즈 폭포야 치즈 폭포야 치즈 폭포야 치즈 폭포가 엄마가 또 먹어진다 재단하나 예쁘다 뭐야 벌레같아 영화에서 좀비 새 나오는 거 알지? 학교 학생들이 군대 그거 나왔잖아 어 그거 뭐지? 지호 하나? 어 애들이 총 사가지고 이거 죽이는 거 있잖아 날아다니는 그거 같아 지금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애들 그래도 무서워서 가면 나무 사이 이 햇살이 예쁜 거 같아 그치? 내 집이 차이도 없잖아 나무 사이를 주면 날아다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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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다니는